워낙 시간 끄덕끄덕 드디어 올라 가라 올라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게임의 링키 꽈르르르르르르르르르렁소입니다 안녕 다짐 아니 몇 달 쉬더만 텐션이 쫙 올라갔네요 지금 목이 셔도 텐션이 올라가지구 그동안 이렇게 유튜브 조금 안 찍으면서 아 이거 몸이 근질근질하더라 이런 생각 들었어요. 긁질긁질하지. 부호 형이랑 개미할끼 형 영상 딱 봤을 때 어땠어요? 좋았어. 기분 나쁘게. 자 오늘의 컨텐츠 뭡니까? 오늘의 컨텐츠. 늦은 시간에 일 끝나고 올라왔으니까 아 자꾸 그 가까이 되잖아. 직접 해주진 못하고 지금 이 시간에 늦어서. 집들이 하면 원래 중국집인데 형은 횟집 사장이니까. 그렇지.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배달되는 데도 없어 촌이라서. 그래서 집에 있는 걸로 그냥 가져왔어. 송이버섯이 올해 처음에 비쌌다가 중간에 적당히 했다가 지금은 몰라 가격은. 근데 송이가 마지막인데 몇 개 남았지? 송이, 라면, 해물. 해, 베개, 홍게. 홍게. 오케이. 여기 정동남처럼 이건 또. 아 이거 아까 낮에 짰는데 안 나와서. 아 나 이거 버릇이 이거 짜는 버릇이 있어서. 아... 자 가자. 정동남이 왜. 오케이. 자 이 정도면 근데 먹을만 하겠지. 오늘 뭐 일꾼의 탄생 촬영도 하고 왔는데. 지수성찬이죠. 줄게 이거밖에 없다. 줄 수 있는 게 해산물밖에 없다. 아 진짜 얼마 만입니까. 아 미키강수 유튜브에 그냥 진짜 시그니처 멤번데. 자. 하아... 스톱 안 해요? 아 스톱이 어딨어. 오래 한 번 해봤는데. 아... 잔이 크니까 조금씩 따로. 응. 스톱. 스톱. 와... 오늘 일꾼의 탄생. 그 늦게까지 또 촬영하느라고 힘들었잖아. 그렇지 또. 와... 그니까 지금 차린 건 아 지금 많이 먹고 가나. 근데 고기를 구워주고 싶은데 고기를 지금 안 갖고 왔어. 아 오랜만에 해야죠. 우린. 하아. 위아더. 월드. 이야 잊지 않았네. 으아아아. 우와... 진짜 진수성찬이다 진짜 와... 개 좀 대게 س으면 써줄까? 대게 뜯어 먹 으아아아. 아우 속 좋네. 살이 되게 좁네 진짜 와. 지금 개가 한 거지? 이게 참 좀 유취해지는 것 같아 되게 잘 자른다 연습 좀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받는다 이거죠? 아니 아니야 여기 도다리 그리고 여기 우럭 방어 속이 짜릿짜릿하다 맛있겠지? 응 너 도도 안해 대부러 달달이 하나 먹어봐 와 아삭해 맛있지? 와 아 어떻게 이렇게 아삭아삭하지 야 이거 뭐 알이에요 이거는? 응 와 속 잘못 잘랐다 음 음~~ 구독자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 없어요? 아 영상이 잘 올라오지도 않는데 또 많이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근데 바빠하고 좀 계속 못 올린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바빠도 잘 올리겠습니다 자 밥 좀 먹고 도다리 한 점 먹고 와 도다리에다가 배를 도다리쌈 아 이거 내가 한 거지? 맛있어 엣 엣 썰 술 술 드셔, 나도 좀 먹는데 아하 참 아 아니 나 지금 술 좀 먹게 집중 좀 해줘요 아 그래 이게 단양의 맛이지 이런 사람 없어 요즘 왜 유튜브 안 찍어요? 미키 황수랑 싸웠어요? 이런 사람 없어요? 아 그런 사람도 있었어 안 나오니까 아니 꼭 그렇게 그냥 요즘 왜 안 찍어요? 그러면 되는데 싸웠어요? 이렇게 꼭 이간질 시키는 사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응? 그런 사람 할 수밖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잖아요 이제 우리 싸우지 않았습니다 위하더 싸우지 않았습니다 나도 김치 하나 으이씨 자 딱 대고 밥을 좀 이만큼 해서 다 해서 그냥 묻히고 자 으악 으아아아 으아아 으아아아 도라니 아니.. 정신 나왔네? 와.. 이게 당연히 맛입니다. 그냥 일본에 가도 아무리 유명한 집을 가도 회는 뭐 더 속상해서 맛있을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확실히 이런 충심치가 들어가야 돼요. 진짜 와.. 아니 그리고 무호랑 개미할기랑 그거 먹는 거 봤거든? 정보라면 어떻게 그걸 하나 못 먹냐? 아니.. 나도 그전에 이제 회를 좀 먹고 당연히 다 먹을 줄 알고 했는데 양이 많더라고요. 아니 기본으로 그 정도는 먹어줘야지. 참 답답하네 진짜. 형이 생각했을 때 형이 많이 먹는 거 같아요? 내가 많이 먹는 거 같아요? 내가 많이 먹지. 솔직히. 아니야. 먹는 거 보니까 글렀어. 내가 먹는 게 뭔가 한번 보여줘야 돼. 정보라면 다 먹을 수 있어요? 아 그건 뭐.. 못 먹겠어? 정보라면 혼자서 하나 다 먹고 국물까지 먹으면 500만 원 줄게요. 누구야? 내가.. 진짜 500만 원 준다고? 내가 형한테 500만 원 줄게요. 콜! 진짜? 어.. 다음 콘텐츠 할래요? 오케이. 오케이. 진짜.. 전부 라면.. 라면 다 먹고 국물까지 다 마시면 국물? 네. 국물은.. 500만 원. 그걸 누가 못 먹어. 500만 원 준다는데. 배가 찢어져도 먹어야지. 아니 됐어. 그럼 나 오늘서부터 굶을 거야. 그거는 그러면 다음 다음 콘텐츠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진짜 혼자 다 먹을 수 있죠? 아니 먹을 수 있죠. 500만 원 줄게. 500만 원 주면 먹지.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계좌이체 해버릴게요. 오케이. 절대 못 먹어. 뭐 그전에 뭘 먹어서 못 먹는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? 오케이 오케이. 아 해봐. 오 좋아 좋아. 다 할 수 있어. 자 지금 뭡니까? 지금.. 총이 라면. 우와. 덜 매운 거를 부릴나는데 이거 매운 라면 먹겠네. 내가 옮겨버릴 거야. 아니 인덕션을 놔두고 왜 이걸로 해요? 아 뭐 손에 잘 안 있더라고. 우리 가스 버너스 타입이라 싸구레스 타입이 잡네. 아 좋은 데 살 필요도 없네. 그냥 옛날 것이 소중하고 좋은 것이여. 장작돼야돼. 됐잖아 이렇게요. 아유. 아니 이것도 다 안 먹었는데 무슨 또 라면이에요. 아니 몰라 나 오래간만에 찍으니까 또 마음이 급하네. 몸 막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. 그렇지. 와.. 땀에. 와.. 끝송이다 이제 끝송이. 이게 마지막 송이야. 이제 송이 안 나와. 와.. 원샷! 우리는 안 싸웠습니다. 와.. 오우.. 아.. 관련된 werec Thiskungent. 오우.. 오우... 왔으면 kell relationships 국가 질감 완전 오지지? 아다가다가는 향도 싹 올라와 미쳤다 미쳤어 진짜 아 죽이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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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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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오 아아 지금 이 울음소리는 사내에 메땍이가 짝짓기하고 싶어서 아하 하하하하 아이씨 왜 이렇게 자꾸 와서 맛으로는 짝짓기하고 싶은 맛이네 아 아 아 진짜 맛있다 와 끝났다 끝났어 향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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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. 또 김장할땐데.. 저게 작년거 같은데..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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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야.. 송이향이 확 올라온다.. 완전.. 집들이 먹방.. 마침보러 가겠습니다.. 와후..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형님.. 나도 올해 한 마리 맛있게 잘 먹었다.. 아.. 진짜.. 진짜.. 아.. 배불러.. 아.. 급하게 먹으니까.. 아이고.. 근데 진짜 맛있네 오늘.. 부재중이 와있네.. 아.. 어디고? 종호 형 와가지고 술 한잔 못갖고 종호의 선배랑.. 아.. 그래? 어.. 나는 이게.. 단양의 일꾼의 탄생 촬영 와가지고.. 어.. 단양 티리띠리 형이랑.. 그 먹방 유튜브 찍었거든.. 어.. 야.. 이게 뭐.. 송이 라면이랑.. 홍게.. 대게.. 모둠회.. 뭐.. 가리비.. 막 죽여주네.. 흥재야 와라.. 안와도 돼 안와도 돼.. 그.. 맛이 예전보다 많이 죽었더라고.. 아.. 변했네.. 어.. 맛이 갔어 아예.. 아니 그.. 유튜브 찍는다고 어쩔 수 없이 맛있는 척 했는데.. 아.. 아.. 진짜.. 연남동을 차려야 했는데 안 되겠네.. 아니 그.. 망해.. 지금 맛이.. 아니 그.. 유튜브 찍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맛있는 척 했지.. 야.. 겨우 먹었어.. 너 겨우 먹었다고? 어.. 알았어요.. 어.. 아니 왜 친구한테.. 아니 시큰 잘 처먹어놓고 왜 그런 소리를 하는데.. 야 니가 맛없으면 이렇게 먹지도 못해.. 아니 마 형이 그리고 옆에 있는데 뭐가 되냐 그러면.. 아니 얘가 여기.. 올라고 했단 말이에요 단양에.. 아니 올라고.. 지금.. 아니.. 음식 장사하는 사람한테.. 니 지금 이게 할 소리예요 옆에 사람들한테? 아니.. 이 분이 나빴냐고요.. 더럽지? 나도 아까 되게.. 잘 자른다 했을 때 형.. 개껍 줬잖아요.. 그럼 웃기려고 했잖아.. 나도 웃기려고 했잖아요.. 저 작은 카메라 안 보여요 저거? 저거.. 아우.. 아우.. 웃기려고 했죠 웃기려고.. 안녕하세요 미키란톤 조카 야 야 야 야 야 야 온이에요! 야 저.. 유튜브.. 어.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셔야.. 야! 하하